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역임하며 뛰어난 성적을 거둔 박항서 감독이 인도 축구 국가대표 감독에 지원했습니다. 인도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에 따르면 전 인도 축구협회는 인도 국가대표팀 감독직에 박 감독을 포함해 214명이 지원했다며 4달 3일까지 지원자를 받은 후 본격적인 감독 선임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매체는 인도 축구협회가 박 감독에게 큰 매력을 느끼고 있다며 협회 관계자가 박 감독의 지원에 대해 인도 축구의 좋은 징조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.